자,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생필품 사는 날입니다. 박수! 우리 저번에 돈 걷었잖아. 그걸로 사는 거야. 아, 그럼 우리 지금 마트가? 마트보다 싸게 살 방법이 있지. 짠! 여기서 사면 엄청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다고. 어떻게? 사고 싶은 물건을 검색하면 그 제품의 최저가를 찾아주거든. 헐, 대박. 자, 이제 필요한 걸 하나씩 말해보세요. 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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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휴지 찾아볼게. 휴지 최저가 구매. 어, 샴푸랑 린스. 샴푸. 섬유유연제. 나, 라면. 오케이. 주문 끝! 박수! 박수! forc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